안녕하세요 열심게임의 이박사입니다 여러분들 플레이스테이션5하고 엑스박스 시리즈X 구매하는 데 성공해서 재밌게 플레이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쉽지만 두 기계 모두 구매하는 데 실패를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걸까요?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플레이스테이션5나 엑스박스 시리즈X를 손에 넣으면 사람들이 축하를 해줍니다 마치 뭐에 당첨된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오늘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구요 제가 이 예약구매 당일날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 플레이스테이션5 예약구매가 끝난 그날 바로 이베이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부터 되팔이들이 이 물건을 이베이에 올려놓고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배송도 되지 않았는데 예약구매 성공했다는 스크린샷을 올려놓고 원래 가격보다 2배에 팔고 있더라구요 그게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20년 11월 24일 이베이 한번 저하고 한번 살짝 훑어보시겠습니다 이게 플레이스테이션5로 이베이에서 검색했을 때 지금 나오는 화면이에요 첫 번째 셀러를 보면은 1799.99달러에 올려놨는데 세상에 16개를 팔았어요 16개나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놀랐고 1799 도대체 몇 배에 파는 거야 24대를 팔았어요 1695불에 16대를 팔았다는 거 이게 무슨 일입니까 1288달러에 팔고 6대를 팔았네요 한 대도 구하기 힘든 이 플레이스테이션이 누군가에게는 16대 24대 6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100만원 가까운 이득을 보는 거죠 한 대마다 이 사람 사진 봐요 엑스박스 시리즈 엑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1299.99달러에 팔리고 있죠 무려 40대나 팔았습니다 40대나 26대 팔았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수가 한 사람에게서 팔리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플레이스테이션5의 그 되파리들이 대부분의 대형 리테일러들보다도 온라인 스탁을 더 많이 갖고 있대요 무려 3,500대나 갖고 있다네요 이게 영국 쪽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미국하고 영국 뭐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이 되파리들이 아주아주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우연찮게 예약 구매에 성공을 해가지고 가격을 조금 비싸게 파는 수준이 아니고 대량의 계정을 만들어서 보트를 활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플레이스테이션 심지어 3,500대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그렇게 물건을 빨아들인 다음에 2배 3배의 가격으로 되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가격을 보면은 3배까지는 아니지만 100만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플레이스테이션5와 엑스박스 시리즈X가 팔리고 있고요 이게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 사람들도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업자들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정말 짜증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은 저같이 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 제작사가 제시하는 적정 가격으로 게임기를 구매할 수가 없고 2배 3배의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짜증나는 문제인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내 돈으로 싼 가격의 물건을 사서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현재 법적으로도 이거를 문제 삼기가 애매한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게이머로서 이 대파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문제점은 엉뚱한 사람들이 이득을 본다는 겁니다 이 플레이스테이션이고 액박이고 누가 만들었어요? 이 자금을 투입을 하고 기술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게임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게임기를 팔아가지고 마진율이 사실 높지가 않아요 이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마진도 높지가 않을 뿐더러 이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계를 띄어다가 파는 일반 소매점들도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 정식적으로 정식 루트를 통해가지고 이 게임기를 판매하는 소매상들은 이득이 5%, 10%대인데 이 대파리들의 마진율이 100%, 200%라는 게 정말 윤리적으로 정말 못된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 대파리들이 대파리들을 더 늘어나게 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악순환이죠 플레이스테이션을 예약구매를 해가지고 사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내가 게이머가 아니어도 100만원에 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예약구매에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 예약구매에 한 번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한 대 더 구매하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예약구매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열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구매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매상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식적으로 물건을 떼어다가 팔면은 50만원에 팔아야 되는데 중고나라에서 보니까 100만원에 팔리고 있네 여러분들이 소매상 입장이면 그 물건 50만원에 팔고 싶겠어요? 100만원에 팔고 싶지? 아니면 90만원에 팔면 사람들이 10만원 싸다고 하면서 살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교란에 문제가 생깁니다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게 실제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 예를 들어서 쌀이라던가 무슨 물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런 걸 하면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게임기 같은 거야 뭐 안 사도 그만인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해결책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결책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짜 계정과 봇들을 잘 걸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IP를 체크한다거나 사람이 아니면 풀지 못하는 문제 같은 것들을 중간 단계에 넣는다거나 혹은 같은 주소로 배송되는 물건들의 수량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한 것들을 탐지를 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홈수를 사용해서 구매하는 물량은 다 뱉어내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주면은 일단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되파리들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은 제조사에서 조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순차적으로 예약을 받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받아놓고 배송일을 동시에 맞추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예약을 하면은 공정하게 줄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월이든 1월이든 배송만 된다고 하면 저도 아마 예약 구매를 반드시 할 거예요 물론 분명히 펜스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페널티만 명시를 해주고 그런다면은 이 제조사 측에서도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서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압박감 내가 이 게임기를 언제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해결책이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의식을 개선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미 되파리들에게 물건을 구매하신 분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파리들 물건을 사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고나라라라든지 이런 중고 장터에서 너무나 심각한 되파리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알아서 자정적으로 피한다거나 조금 의식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 의식 개선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불법 복제해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게임을 구매하고 정식적으로 유통된 게임들을 플레이하고 이러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의식 개선에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되파리 문제도 무턱대고 그냥 갖고 싶다고 되파리들한테 10만원 20만원을 얹어주고 구매할 것이 아니라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 게임기를 지금 당장 꼭 플레이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당장 구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쌀이나 물 같은 어떤 생필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물량은 안정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되파리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행위로 인지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활동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거고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식 개선 하나만으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온라인 쇼핑몰 리테일들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을 해주고 제조사 측에서도 조금 더 유연한 예약 판매 방식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게이머들 가슴에 대못 박지 마세요 게임 안 할 사람 게임기 사가지고 싸놓고 돈 벌어가지고 뭐 그거 갖고 평생 먹고 살 거야 플레이스테이션 5 몇 대 팔아가지고 뭐 얼마나 먹고 살겠다고 그러지 마! 그러하면 안 돼! 알겠죠? 자 지금까지 열심 게임의 이박사였고요 짜증나는 되팔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혹시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다양한 게임 소식들과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플레이스테이션 5하고 엑스박스 시리즈 X 꼭 손에 넣으시고 즐거운 게임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한번 화이팅 해볼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열심 게임의 이박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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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